히히우물 펑스탄 개꿀이죠 발열 못잡는 디테크 펑스탄 개꿀 펑스탄 개꿀 펑스탄 개꿀 펑스탄 개꿀 펑스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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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포션이 해냈다. 뒤... 뒤... 뭐야 이거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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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꺼지겠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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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수 어쩔 어쩔디펙트 어쩔 광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니에요. 드래기 게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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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... 왜 이제 왔어? 아니에요... 이 미친 게임... 극당이 좀 해. 쟤는 첫 턴에 때릴 확률이 얼마나 되지? 아니... 아니... 쓰레기지... 하지만 디펙트는 너무나도 강했다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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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헬로월드님... 헬로월드님... 근데 잡네... 또 왔니? 와... 6 에너지... 에너지가... 6이라서... 죽으시겠어요... 냄비... 야... 야... 들을게임 이거... 걸 때 도움되는 쪽으로는 안 가네 도도도도도도도도 폭풍 가져올걸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거봉이나 키울걸 거봉 농사 드가자 멋대로 해보아라 거봉봉 님 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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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 뜻없는 힘 힘을 원하는가 망가진 자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축정기만 쳐나왔네 사람 꼴받기하는 재주가 있네 왜 쩔서 축정기만 쳐나오는 것 드래킥 아 다행히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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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는 거야 얼씨구 폭선기 그만 나가 저것만이다 응 때려봐 힐하면 그만이야 그만인건 디펙트 생명이었고 네 부적좀 세게 해주세요 10년뒤에 제 부적을 옮겨주세요 10년뒤에 제 부적을 옮겨주세요 10년뒤에 제 부적을 옮겨주세요 아니 방어력만 올려주네 10년뒤에 제 부적을 옮겨주세요 응 풀피야 열심히 때려봤지만 나는 풀피다 검타 버접수 아니 아니 부적 깎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드럽지 아 잘못었다 아 겁나 세네 근데 깎깎한테 한 대 맞으면 바로 바로 납작해지는다 바로 납작해지는다 깎아 잡으려면 안맞아야되네 죽기전에 죽인다 납작해진다 바루스탠 vital 재뿍생 이런 빌어먹을 거 음 버퍼야 버...번댑 버...벌...번댑 정말 안됐다 버퍼 안쓸 뻔 P4 될뻔 헛업 컷 나와라 깎아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Not defect 훔치도 도망치지도 않는다 연예인 난 일하여 적의를 în각시켜 넘어 다가나 여유롭게 다가나 겨우 이정도로 끝나지 않는다. 아니, 잠깐만, 타임. 아니, 죽성기만 개만이 나온 게 열받는. 나 본다, 타임. 으응, 버퍼야... 정말 잘하셨군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잘하셨어요. 폭풍 하나 더 강화할까? 하나 더 강화하기 좋은 그래. 엥? 으아아! 꺼내놔. 이거 더 가져와. 이건자흐 사업이 아니에요. 당신... 혹시 빈털털이? 이펙트. 고철 처리장 탈수. 나 조각봄 먼저 썼어야 했는데. 그 순이야. 이펙트. 빈 분열. 왔다. 나이스. 헬로방부 두 번. 나이스. 이랬다는... 아니 폭풍을 얼마다 쓴거야 난타인가요? 노 노 노 아하 여쭙 아니 공허 왜 안 뺏어 공허 왜 안 빠졌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수미상관 양장센 타격왕선 당신은 죽었습니다 191 204 에너지 스무버 네꼬로미 이펙트 하나 만든 텅스텐막드 71 71 600원 아킨 멤버십 이랑 합쳐서 600원 멤버십은 얼마 안 아꼈고 쥐가 돈 많이 아꼈지 쥐가 빌어먹을 축정기도 많이 줬어 이펙트 하나는 이펙트 하나는 이펙트 하나는 이펙트 하나는 이펙트를 계속 가수